꽃중년 깜부케미를 자랑하는 두 분입니다. 안 되라는 말을 못 하겠네요. 땜빵 좀 해주실 수 있어요. 사장님한테? 그래 그럼 내가 땜빵 해줄게. 골프 약속이 한 25번? 약속이 왔는데 싫은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. 조금 과한 것 같아요. 약간 OO가 없으세요. 딱 5년이 좀 넘었는데요. 공황장애랑 수연장애를 이렇게 알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냥 멍해졌어요.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이후에 너무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안 나요. 회곡을 거의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여전히 계실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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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